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견이 아닌 또 다른 분 직접 투표 참관을 하시고 관심이 있게 노력해오신 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주성 님입니다. 4월 10일 총선 참관 및 재언입니다. 이 앞부분이 아주 압축해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참관인 입장에서 정리한 겁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과 같이 이번 4월 10일 총선도 부정선거의 핵심 고리가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였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민들이 전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분이 오셨는지를 모르게 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여러분들 다 가린 상태에서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그것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조작 및 그리고 사전에 준비된 가짜 사전투표자 투입이라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오신 임주성님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는 바 같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전산조작이 주력부대이고 그다음에 후방부대가 바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고 그 작업은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 양일간의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충분히 마련해둔 표는 4박 5일 사이에 투입한다. 그 이야기를 참관직접하신 임주성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사안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관절시켜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으면 최소 방어선이고 더 확실한 방어선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나오셔서 사전투표 권리를 행사하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 카운팅하는 거죠. cctv나 캠코드로 찍으면 금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선거조작의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동안 법원의 비협조 등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것을 사건화하고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든 프로세스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정거를 차단한 상태로 진행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빼아픈 일이지만 임주성님 의견이 맞는 겁니다. 지금의 와수보면 우리가 감시 교육을 받고 참관활동을 하며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 상태를 점검하며 투표용제 진위 여부를 주의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다시 말하면 투표장 내에 cctv만 확보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선거조작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유튜브께서 전국에 고발 카메라를 설치하려다가 이런 발각이 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개수할 수 있으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특히 투표장소가 야외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주민센터 등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그것은 선거관리위원의 관할이 아니고 행정부 관할로 본다면 얼마든지 cctv 영상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선거가 끝나고 이미 선관위가 모든 투표장 내에 cctv를 가리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정거가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행정안전부의 여러분들 이상민 장관도 서울법대 출신들인 겁니다. 저는 그동안 그래도 일말에 한국의 최고 학부에 해당하는 서울법대 출신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라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여러분들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되면 본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은 몰라도 본인들은 특별히 선택된 여러분들 그런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나라가 선거가 여러분들 무너지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나라가 전체주의 길을 가더라도 서울법대 출신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실질인 노력은 전혀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냥 싸우는 폼만 잡은 겁니다. 경찰관을 쫄쫄 투표함을 따라다녀야 하겠습니다. 뭐 이따위 이야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구한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있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앞날이라든지 민족의 앞날이라든지 보통 서민들의 앞날에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실망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나라의 엘리트들이 이 정도 수준인가 이 정도 여러분들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cctv를 이런 촬영을 선관위가 못하게 하게 되면 동사무산인데 가는데 얼마인지 행정안전부 관할하여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다 한 통속이 돼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을 여러분 은폐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데 대통령 행안부 장관 전 비당대책위원장 이런 선관위 사무총장 전부가 이런 대법관들 전부가 합하여 악을 만드는 겁니다. 투표장 내의 cctv 영상 기록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대만의 수개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시도한 사전투표 인수 부풀리기의 증거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캠코드라든지 cctv를 가지고 그거를 찍을 수 있어야 이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행히 2023년도 10월 10일 강수부청장 보궐선거를 그 사람들이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천운 위로 4월 10일 이전에 완벽하게 뭡니까 그 메커니즘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전산 프로그램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뭐를 짚어야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지 사전투표자수 개수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이 두 가지를 모기 여러분들 불어덮도록 제가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유일한 기록인 현장의 cctv를 가리고 국가의 대사인 선거 과정을 인멸한 행위를 문제삼고 그 배경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런 의향도 없고 본인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여러분들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분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남은 3년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남은 3년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긴급 명령을 내려서라도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라는 요구가 분출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각 투표장 인근에 cct부터 cctv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단순한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몇 군데라도 비밀리에 확보하여 사전투표자 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는 것과의 핵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3년 버티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3년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께서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